나도 연극했거든 나도 스무 살 때 그래 너 연극했어 나 대학로 극단 했었잖아 진짜 너 대학로 극단 했었어 뭐 했어 로빈 친구들 로빈 어디 있는지 봤어요 어디 갔지 로빈 로빈 뭐 이런거 좀 쉬어 장사님이 좀 피곤해요 가만히 끼는 것 같고 근데 우리 삼겹살 뚜껑을 좋아해 얇은 거 좋아해 껍데기 붙은 거 좋아해 붙은 거 오케이 굿 잘 맞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삼겹살 껍데기 붙은 거 있어요 오겹살 오겹살로 저희 다섯 명이서 먹을 거예요 왜 다섯 명이서요 많이 살라고 미신한 거 그거 뭐 먹으면 뻑뻑하지 사장님 혹시 그 막 돼지 분해 하실 때 껍데기 이런 거 막 남는 거 있으세요 피부 비용에 최고 좋은 거 그거 서비스? 아우 감사합니다 녹인다 녹여 원래 너 너 너 계속 아 됐어 아 됐어 아 됐어 선생님 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저 안녕하세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전 전 전화 먹자 아 엄지 차 아 엄지 차 아 엄지 차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시장을 살리겠습니다. 표지예요, 표지예요, 표지예요. 네, 우리 표지윤 씨. 네, 알아요, 알아요. 네, 알아요, 알아요. 우리 딸이야. 아, 정말. 엄청 개구색이었거든. 아, 진짜? 통창, 통창? 네, 네. 여기서 통창을 해놨어. 네, 네. 먹어도 돼요? 진짜 신기하다. 기다려주세요. 그럼 나 이거. 떡볶이 진짜 맛있다. 응? 떡볶이는 보자. 너무 짜증나. 엄청 먹네. 진짜 짜증나.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김밥까지 와서 가자. 김밥, 떡볶이 먹고 갈래? 나 밥 먹고 싶어, 지금. 지금 이거 밥이야. 어? 우리 점심이야. 좀 먹네. 쉿게 ass kamiない 거니셔ん的人 los ha가 tah ś ś! 자, 네.